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 계약이 오늘 양사 주주총회에서 모두 승인됐습니다. 양사 합병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흡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.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날 임시 주총 후 열린 이사회에서는 주주가치 재고 방안으로 합병 전 3,600억 원 규모의 기존 자사주를 소각하는 한편 5,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로써 헬스케어 한 주당 셀트리온 0.449주가 배정됩니다. 주당 합병 가액은 셀트리온 14만 8,853원, 셀트리온 헬스케어 6만 6,874원입니다. 소각일은 합병 등기 완료일인 2024년 1월 4일 이라고 전했습니다.